바로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시험 아파트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 타이밍 언제가 좋을까요? 일단 성산시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어떻게 보면 재건축 아파트죠. 지금 안전진단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매수 타이밍을 약간 늦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근에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분양가가 하락이 되니까 시세 차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을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 제한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연안 강화라는 패키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재건축 연안이 지금 30년인데 재건축 연안이 더 강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산시험 같은 경우가 지금 86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연안이 차서 지금 재건축을 준비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연안이 강화된다는 것은 강화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재건축 시기가 좀 더 멀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좀 실망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나온 이후에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타이밍 잡아드렸고요. 두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여유자금 5천만 원 정도로 신당동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제 신당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해드린 게 직주 근접이잖아요. 서울의 주택가격을 보면 3도심, 직주 근접, 3도심과 가까울수록 주택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주, 그러니까 직장하고 주거자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주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은 지역의 가격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당동 같은 경우는 지금 3도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3도심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3도심 중에 중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보면 또 상업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상업지역이 대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주거지역 비율이 낮아요. 그럼 이제 주거지역 비율이 낮다는 거는 일자리에 비해 주거지역 비율이 낮다? 어때요? 주거지역이 갖고 있는 시소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임대가 비율이 높아서 소액으로 투자가 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중구라든가 이런 종로 일대 같은 경우가 서울의 3도심이지만 9도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상후에 재생사업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로 신당동 투자한다? 저는 상당히 5천만 원 정도 투자하시는 거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잘 보신 것 같은데요. 발품 조금 더 팔아보시고 좋은 물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서초구 우면동 코오롱 하늘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일단 우면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우면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거주용 투자 목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양재우명동 일대의 R&D 특구 개발, 그래서 한 100만 편 경우에 R&D 특구가 개발이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주거에 대한 수요가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꾸준한 가격 상승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인근에도 개포주공이라든가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지금 입주한 데도 있고 또 시작을 하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 개포주공들이 재건축이 되면 신규 아파트가 새롭게 준공이 되면서 주변 지역의 아파트까지 올라가겠죠. 그럼 개포주공 재건축으로 인한 반사기까지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용 투자 목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2분 34초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천역 인근 다세대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해도 차익 실현이 가능할까요? 매수하시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매수는 안 하시니까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제가 직주근접을 한번 놓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직주근접이 좋아야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잖아요. 그런데 직주근접에 대한 민감도를 보면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주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반대로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 높은 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직주근접이 좀 번잡한 지역보다는 주거 환경에 대한 질을 많이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부천의 다세대 주택에 거주를 한다. 그럼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 낮은 분들이 좀 거주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주근접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가 직주근접이 사실 좋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주변에 일자리도 많은 지역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서민주택, 다세대라든가 이런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하고 서로 대체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소형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려면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부천 일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균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곳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 1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아파트도 임대사업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똑같이 8년 50%, 10년 70%인가요? 이거 내용이 아주 긴 건데 지금 1분 안에 못 끝낼 것 같은데요. 도전해보시죠. 일단 한번 제가 체단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거죠.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가 임대 보유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8년 50%, 10년 70%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8년, 10년을 채워줘야 되는데 임대 보유기간이라는 것은 계속하여 임대를 해야 됩니다. 계속하여.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계속하여 임대가 안 되잖아요. 중간에 헐리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래서 예외 규정을 줬어요. 특히 도정법 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은 예외 규정을 줬는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나오면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리모델링도 앞으로 포함을 할 거다라는 게 세법 개정안에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리모델링하는 아파트도 이제 8년 50%, 10년 70% 장기 보호 첩병 문제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9초 정도 남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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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